재간을 우려하고 경고했던 사태가 들리어 오늘 벌어졌습니다 정말 아무나 쓸데없이 야당 투쟁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야당 혁신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야당을 그냥 죽이려는 불체포 권리에 대한 포기와 자해 경갈 백기투항 야 이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이 영장을 막 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싶었더니 결국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쳤는데 이게 너무 웃기는 일이죠 전례도 없는 일이고 이미 구속영장에 대해서 두 달 전에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야 이거는 부당하다 그냥 니네가 기소해라 이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도망갈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녹취 다 땄다며 증거 증거인멸할 게 뭐 있냐 니네가 애초에 증거도 없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부결돼서 그럼 그냥 검찰은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기소하면 이제 재판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두 달 뒤에 갑자기 회기가 없는 시기에 기습적으로 영장을 쳤다 이거예요 하여튼 이런 사례는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자 원래 국회의원들은 이제 회기 중에 영장을 치면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지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기 중에 부결됐다고 해서 회기가 없는데 또 쳐서 잡아가는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국회에서 결론 내렸어 이 둘은 구속시킬 사안이 아니다 그럼 그냥 기소하면 되는데 회기 중에 또 쳤다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어떠한 강력한 큰 사정 변경의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뭐냐 뭐 지금까지 사례는 없었지만은 갑자기 윈간석 이성만이 돈뽕줄을 먹고 돌린 증거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거야 그런 경우면 가능하겠죠 근데 이번에 영장은 아무것도 없어 새로 추가된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쳤어 그러면 그동안 두 달 동안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이 기작자들이 이짓거리한 거 이거 들어와서 이거 얼마나 지금 김은경이 양정철이랑 한국외대 법대 선후배 이 자가 들어와서 그냥 마이크만 잡으면 노래 불렀잖아 불체포 특권 포기해라 포기하라 완전 그냥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처음부터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도록 작전을 짜고 그래서 여론을 만들어 놓으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원래는 영장 치지도 못하고 원래는 치지도 못하는데 이것들이 여론 공작을 해가지고 마치 불체포 특권 포기가 엄청난 혁신이냐 이렇게 사기를 터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장을 쳤어 원래 같으면은 지금 회기가 없어도요 회의원 제적의 4분의 1만 동의가 되면은 임시국회 열어버리면 돼요 당장 임시국회 열어서 막아버리면 되거든 근데 지금 또 이 작자들이 그냥 입만 열면 떠들어대서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열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멍하니 자기 동료견들이 잡혀가는 거 그냥 멍하리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윤관석 이성만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어떠한 역풍이 있었어요? 여론 역풍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이런 게 있었지 자 이게 연합뉴스 기사예요 이 윤석열이 어용 언론인 연합뉴스 기사인데 부결되자마자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왔냐 이 어용 언론들도 검수사 반발에 한동훈 역할 것 같았다 이게 그 당시의 여론이었잖아요 법무장관은 자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본목투 받은 범죄자들이 있다 막 질러대가지고 이게 여론에 반발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윤석열이 한동훈이 국무회의 때 질책도 하고 한동훈이가 완전 코너로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래가지고 한동훈이가 또 영장 칠 수 있겠냐 완전 코너로 몰렸는데 이거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혁신이 요자가 끊임없이 계속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도록 강제를 시켰잖아요 불체포 특권은 아주 나쁜 것인 것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친 거예요 윤관석, 이성만에 대해서 자 근데 이것들이 영장 치자마자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거리 누나 당 소속 아냐 뭔가 이거 다 얘기된 것처럼 지금 일찌감치 돈봉투 의혹 의원들 20명은 그냥 갖다 버리고 윤석열, 한동훈에게 그냥 넘겨주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야앞에서 살아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처럼 그냥 갑자기 김한규 원내대변의 우리 당 의원 아냐 아니 이거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한동훈이가 지금 협박을 한 20명의 돈봉투 의원들 명단이 있다며 검찰에 그 20명은 지금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때는 이 앞선에서 막을 거냐 뒤까지 가서 20명 다 끌려갈 거냐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인데 이 원내대변이라는 자가 그냥 우리 당 의원 아니니까 알아서 잡아서 들고 가 이 따위로 정치를 하나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이 야 쪽에 기회주의자들하고 야불해서 지금 주기 공작을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면 대적 의원의 4분의 1이니까 100명 안쪽에 80명 이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임시 국회를 열어서 거기서 의총을 소집하고 본회의 열어서 다시 한 번 이거를 부결시켜서 한동훈을 끝장내주면 간단히 해결되거든요 근데 두 달간 이 혁신이 김은경 등등이 돌아다니면서 그게 마치 굉장히 나쁜 짓인 것처럼 국회의원의 부패특권인 것처럼 이렇게 사기를 털어서 얼어붙었단 말이에요 임시령 의원들이 자 이러면 어떤 꼴이 벌어지느냐 뭐 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들을 제일 먼저 장악을 합니다 정권 쪽에서는 만약에 이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영장 기각 때문에 한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팔 비틀어서도 구속을 시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20명 돈멍투 그냥 다 쓸어버릴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저는 이제 초토화되는 거죠 물론 감옥 끌려갔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독재검찰정권에서는 감옥과도 정신 차리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민주당은 뭡니까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동훈과 윤석열에게 억울하게 끌려가는데 그걸 박수치고 멍하니 구경했단 말이에요 이런 정당이 유지가 되겠어요 이런 정당이 임시국회의원에서 이거 안 막으면요 한동훈의 계속되는 영장 청구로 민주당은 완전히 붕괴되는 길로 가는 거고 김은경 혁신이가 원하는 게 그거야 일단 그렇게 해놓으면은 양정철 이낙연 애들이 당은 장악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살려주든 뭘 하든 그러면서 이게 나오는 게 이재명 10월 고체설이에요 한마디로 이재명 너 감옥은 안 가게 해줄 테니까 당권 내놓으면은 너 그냥 이런 대로 국회의원을 시켜줄게 감옥은 안 보내고 그런 딜이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김은경 혁신이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이런 더러운 딜이 내가 참 정말 이 정치권에 비열한 작태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야비하고 비열한 건 정말 처음 봐요 이런 거는 진짜 자기들 동료들을 죽여가지고 지들 살아서 해먹겠다는 거야 이거 이런 경우는 이거 죽힘당에서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마치 그 물솥대도 있지 않습니까 물솥대들이 똘똘 뭉쳐서 싸우면은 이기는데 이 동료 한 두세 마리 그냥 사자한테 던져주면 지들 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민주당이 하는 지껄이가 딱 지금 그거야 지금 상황이 그리고 지들은 윤석열하고 나중에 빌붙어서 해먹겠다 내일이라도 검찰 앞에서든 국회에 들어가서든 기자회견을 해서 이 얼어붙은 민주당 의원들을 깨워야 돼 당신들 이 김은경하고 이런 작자들을 말에 속지 마라 검찰 독재정권 때는 임시국회 열어서 동료 의원들을 지켜주는 게 그게 정의다 즉각 열어라 강하게 호통치고 깨워야 돼 회사 안 움직이더라도 이게 나중에 큰 명분과 자산이 될 겁니다 지금 그걸 짚어놔줘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기자회견 열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상당한 헌법적 특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우리 동료를 지키자 다 같이 이 말을 최소한 제가 볼 때 내일까지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산이 될 것 같아요